여러분의 화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 Q. 아, 세트는 등장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안으로 가려야 할 것 같아요. Q. 아, 이거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꽉 잼이는 거야. Q. 아, 이거 근데 이게 W라서 M이랑 달라. Q. 아, 네? Q. 아, 네? Q. 아, 네? Q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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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또 애들이 먹을 생각하니까 괜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형들 약간 어묵할 시간 있는 거 알지? 아빠 아까 인정하게 웃어줘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곡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형이 주무시는 거 아니죠? 난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 카메라 다 찍히고 있어요 집중하다가 방금 집중했다 했어요 멤버들이 바쁘다 보니까 밥을 먹고 안 치우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완이에게 내 자랑해봐 내가 일어났을 땐 다 싹 다 자고 있지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아티스트로 들어간 거냐고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냐고 내가 숙소에서 요리도 하고 애들 깨우고 청소하고 빨래 수건 돌리고 다 하니까 깜짝이야 형은 형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이엠은 그냥 막내인데 막내 같지 않은 막내 뭔가 비밀이 좀 있고 뭔가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막내 주헌이도 자는 거 아니야? 재영원! 쉴게요 형원아 일어나 재영원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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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잠을 깨 일로 바지도 안 벗고 잤어 중독 시켰어요? 응 편해요 원래 뭐 나보다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도 몸이 상당히 좋은데 아우 하우 가져갔습니다 아우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빨리 씻으세요 너도 너무 호흡새끼야 주헌아 은아 일단 주헌이는 좀 뭐야? 귀찮게 하면 일어나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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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 호호호호호 아침부터 거실에 두 명이 어? 아 반응이 없는데? 아닐까? 가장 몸이 좋은 멤버는 한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원우 형이랑 셔누 형이 둘 여기서 잠깐! 누가 가장 게으르니? 하하하하하 아 아 아 왔다 왔다 민혁이 평생은 진짜 안 이루고 진짜 안 이루고 치우지도 않고 더럽히기만 하고 일어나! 수건 수건 바닥에 내 챙겨주시면 안 돼 밥 먹으면 그냥 그대로 자기만 수건으로 빠져서 가고 민혁아 너 제일 게으르구 성훈아 좀 잊어라, 제발 잊어라, 잊어라 아, 이거 형원이 좀 때리려고 형원아, 일어나 자, 형원 일어나, 일어나 형원이라는 방법이 없어 그냥 뭐 때리고 소리 지르고 다 해야 돼 근데 형원이 맨날 이렇게 끼워서 같이 가면 나는 내가 맨날 제일 먼지를 하는데 넌 맨날 지각해 애들 깨우느라 고생 많다 하얗게 하얗게 가슴 채워 like a fire 날 녹기로 캄캄해 끼게 숨고 깎아 소나기와 싸우던 날 차가운 공기에 같이 날 날아오르게 만든 건 따뜻한 걸 날 보러가 되기로 했어 영원처럼 니 사랑해 오늘 날 준비가 됐어 운명인 걸 알고 있어 절대로 나는 포기 못해 너를 이르며 세상을 잃는 거 네가 나를 보지 못해도 난 너를 지키면 돼 내 가슴 쏘가내 내 머리 쏘가내 니가 살해 너의 눈물 조각을 택한 꿈와 내 마음을 동굴의 별칼 내 꿈을 지켜낸게 내 꿈이 뛰어난다 살림 좀 어때? 내 꿈을 지켜낸게 All right, all right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냐 All right, all right